우리 걸어가는 이 길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딸이 일정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다 사도 두려워 보이지 않아 산의 무게를 뚫고 내 마음을 얻는 주님 구하라 내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 잡고 가세 조금 느리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누르신 그 강력 불장도 손 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 잡고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별거처럼 받는 길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딸이 일정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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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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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세요? 유아군!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한 번 더. 한 번 더. 잘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날아설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내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나의 몸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사랑한다.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니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니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해 나의 당은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인거죠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니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로 인해 시작해 나의 하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맘에 가운게 나랑아 속순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해준 예수님께서 계시길 그때문이네 예수님 한 분 때문이었잖아요 내 영향의 몸이 바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흘러내릴 때도 예수님 한 분을 내 삶에 얻었으니까 예수님 약속이 나여 내 영향의 몸이 바리지 나의 몸이 바리지 나의 몸을 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려도 주가 너희의 계심으로 마지막 보릇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양이네 그곳이 저장이네 주가 너희의 계심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가 너희의 시장에 나의 하늘을 믿음으로 내 나의 호름이 광야에서 나의 호름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너희의 계심으로 마지막 마지막 보릇도 예배하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믿음으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호름이 광야에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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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 그 그늘 아래 내 속아리인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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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속아리인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성령의 담배를 온 세계위에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성포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성령의 담배를 성령의 담배를 성령의 담배를 할렐루야 성령의 담배를 온 세계위에 부어줘 성령의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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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담배를